양희종이 짧게 이어받았습니다. 스크린 걸어줍니다. 양희종 김승원에게 멈춰 솝니다. 뒤쪽 쏩니다. 석점짜리 들어갑니다. 양희종도 석점포로 응수합니다. 아마 이 양희종 선수의 조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. 조금씩 지금 모비스가 흔들린단 말이죠. 김승원에게 돌아섰습니다. 외곽 전성현까지 와이드 오픈 석점 깨끗 접니다. 전성현의 석점포. 이 분위기를 살려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도 뒤쪽 김승원. 전성현이 빠르게 이어받았습니다. 스크린 이어 석점. 이번에도 전성현. 연속 두 방. 오늘 초반부터 손에 자석이 달린 전성현입니다. 말씀하신 대로 전성현 선수가 연속 두 개의 석점포. 그리고 직전 상황에서는 김승원 선수의 스크린. 이렇게 두 방 그리고 양희종 선수의 석점까지 세 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